입시를 해가 들어가는 데였죠. 제가 경남 통영 출신인 통영에서도 부산으로 전학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의 진고나 마고에 시험을 쳐가지고 입학을 했죠. 서울공대를 나왔고 학생권 출신이고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지금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인데 어렵게 관악구에 2020년 4.15 총선 때 티켓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30, 40과 관련한 약간 비하 발언 때문에 중도의 후보에 그냥 탈락이 됐죠. 지금 정도 와가지고 부정성 없다고 본인이 총대를 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좀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본인이 또 정치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책도 내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세상 눈치도 봐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가 일어난 게 확실한데 부정선거가 없다고 떠들면 본인이 앞으로 얼마나 공격을 당하겠어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교수를 하게 되면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떠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참 경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 김대호 씨를 다루게 된 내용은 여기 보면은 진고, 서울대 공대, 사회디자인연구소 이 사회를 대상으로 디자인이란 용어는 잘 안 쓰죠. 대개 이제 이런 보수 색채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이렇게 통제,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인 그런 질서, 자발적인 질서에 의해서 사회가 이렇게 형성돼 간다기 때문에 디자인이란 용어 자체는 굉장히 소위 전체주의적 사고거든 사회를 대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폐쇄된 그런 우리가 흔히 익성한 디자인 그다음에 사회적 실험 이런 걸 할 때 디자인이란 용어를 쓰지 사회의 디자인 이런 용어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용어만 보더라도 학생운동 출신이구나 이런 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글을 보니까 이제 내 안께 대해서 좀 글을 써놨어요.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공들여 만든 회심의 유튜브 다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담은 글을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집 건드리듯 참 많은 벌들이 날아와 침을 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공병호 씨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그 20년 동안 공병호가 쓴 100건 가까운 저서 중에서 최소한 10건을 읽었다. 단일 저자로서 내가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혹시 공병호가 아닐까 한다. 책이 경쾌하고 매끄럽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도 많이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유기업은 더 아마 공병호 작품일 것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았기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정당의 공관위원장으로 선임되지 않았겠는가. 공병호 씨의 나이나 지력으로 보면 여전히 해야 할 얘기가 있는데 부정성 거론에 함몰되어 지식인으로서 사실상 자살해버렸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써가지고. 일단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를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2020년에 만든 재단부민자유기업은 1997년에 만들었던 자유기업센터를 띄어가지고 이 재단부민을 만드는 데는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공병호 작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로를 인정받았기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정당의 공관위원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김대호 씨가 쓰면 안 되는 거죠. 공병호가 재단부민자유기업원을 만들었을 때가 2000년이고 미래통합당의 여러분들 공천을 잠시 맡았을 때가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여러분들 그런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됩니까. 저로서는 별로 상큼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맡았던 한선교 씨, 한선교 대표가 서너 번 정도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하기 때문에 그때 그냥 당시 분위기가 문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되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그러면 좀 돕는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고 그렇게 제가 내린 결정 가운데 그렇게 잘 내린 결정이 아닌 거죠. 분명한 것은 무슨 공을 인정받아가 아니고 한선교 씨가 서너 번 정도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하기 때문에 그냥 맡았는데 내 인생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잘못된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통합당 공천을 두고 지금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점수제를 도입해가지고 위원들 한 7명하고 같이 이렇게 다 점수를 매겨서 카트라인에 설정해서 1차 카트, 2차 카트, 3차 카트를 해서 선정을 했고 그 당시에 황교안 씨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누가 여러분들 그것을 뒤엎는 데 결정적인 기회를 했는가 하니까 부산시장으로 있는 박형준 씨가 주도해서 본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언론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7명이 점수제로 이름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카트라인을 선정했으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아주 비결하게 했지 않습니까 언론을 다 동원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유포를 시키고 그 작업을 박형준 씨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황교안 씨에 대해서는 내가 참 섭섭한 점이 많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공천관리위원장 갔을 때 욕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 안께 리스트를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반영을 하겠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뭡니까 딱 정해진 기준에 다 잘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는 한국의 정당이라는 것을 완전히 민낯을 본 거죠 길게 보게 되면 그런 세계에 완전히 그냥 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는 좋은 계기가 됐으니까 길게 보게 되면 또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양반 김대우 씨가 참 경박하다는 이야기가 공병호 씨의 나이나 지력으로 보면 여전히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부정성 거래는 함몰돼 지식인으로 사실상 자살을 해버려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살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러니까 그때도 2020년 4.15 총선에서도 그렇게 3040하고 여러분들 관련해서 비하 발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쫓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리라는 것은 말에 비해서 한 번도 이렇게 다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상대방을 비난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을 뭡니까 반박하거나 해야 되지 사실상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거짓말은 물을 묶지 않겠다고 해서 침을 여러분들 우물에 뱉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 돌아가면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한참 손 아래 사람이 공병호가 지식인으로서 자살을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공병호가 어떻게 자살했냐 번듯이 살아있고 의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정의로운 일을 다들 침묵하니까 자기 동족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직면하게 될 그 고단한 삶을 내다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 선지자처럼 외치는 거 아닙니까 탄압을 무릅쓰고 공병호가 어떻게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자살을 해버렸냐 에이 인간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글을 쓰지만 글이라는 것이 좀 절제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외모라든지 상대방의 삶 자체를 가지고 지가 뭐 예를 들면 논평을 할 그런 가치가 없잖아요 김대호하고 저하고 다르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실 운동권 이렇게 하면 1987년 88년에 여러분들 사회주의 운동하는 놈들이 정신이 있는 놈들이 다 대가리가 빈 놈들이죠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1987년에 화기를 맞춰서 88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 여러분들 한참 여러분들 20대 말부터 30대 초반에 그때 여러분들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세계정시라는 것이 사회주의 뭡니까 하자고 하는 놈들이 정신이 나갔죠 조국이 여러분들 1990대 초반에 무슨 버클리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무슨 난민연인가 무슨 난모 때문에 옥고생활 한 6개월 정도 한 걸 보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국까지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뭡니까 사회주의 하자고 하는 그게 정신이 있냐 이야기죠 김대호 씨가 이 방송을 보면 좀 진중하게 말하고 진중하게 글도 쓰고 지금 나이도 이제 60줄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손이 사람 보고 무슨 자살을 해버렸니 이런 망발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야 글 쓰는 사람이지만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몸이 극단적인 표현을 어떻게 써냐 이야기야 자 다른 사람이 인생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그렇게 남을 엄해하거나 남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그런 거를 그냥 그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말을 하면 어떻게 했냐 이야기죠 다 입을 다무니까 참 의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게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부정성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철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이런 밑에 보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와가지고 격조 높은 여러분들 김대호에게 안이밤중에 홍두께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인데 지금 이 시점에 부정성가 부정하는 말을 왜 들고 나오나 지금 김대호 씨가 탈고래가 책을 아마 내는 모양인데 그 책을 낸다는 이야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다음번 대선에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싶은 거죠 한 번 이렇게 어렵게 받았는데 그게 중간에 좌절이 됐으니까 얼마나 본인들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김대호 씨가 다음에 국민의힘 어딘가에 여러분들 공천을 받아서 한 번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도전해볼 만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보시게 되면 이분이 참 말을 잘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김대호 맞나? 맞는지 증명해보아라 어떤 문제이든 분야에 관계없이 결론을 내기 위해선 가설로 시작해서 증명과정을 거쳐 결론을 이룬다 이 과정은 초보 중에 왕초보에 해당하는 기본이 아니냐 여기 스피릿 조스틴 이스님이 참 잘 지적하셨는데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기란 불거졌을 때 전들 선거 문제 한 번이라도 살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지금처럼 선거 문제의 여러분들 초미에 관심을 가진 적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자료를 보니까 이상하니까 이게 가설을 세운 다음에 증거자료를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최종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 외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를 선관위가 주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이 낸 것이 재검표가 끝났을 때도 다 유보했고 제야 전문가가 모든 선거의 통계자료를 분석이 끝난 2022년도 12월에 결론을 내리고 그때 집필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점검을 모으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책을 쓴 거 아닙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규제시나 이런 사람한테 참 못마땅한 거 조갑제시나 이런 사람한테 참 못마땅한 거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못마땅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무슨 호불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항상 가설이 있고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있고 점검을 모은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 되지 시작 단계부터 입 닥치고 본인이 신도 아닌데 그냥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외치면서 그냥 그걸 합리학에서 온갖 궤변을 쓰게 되면 그게 사람이냐 이야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이분이 잘 지적했습니다 4.15 선거 부정 문제는 과학적이고 학문적 증명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주장하는 부류의 공통점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학과 과학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둘째 현장검증을 기피한다 자세의 불량입니다 태도가 대단히 불량한 겁니다 조갑제시아 여러분 한때 여러분들 그 사실 취재로서 날렸던 필력을 날렸던 그런 아주 명기자였지만 최소한 논현이라도 본인이 강력한 주장을 펴려면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찾는 그런 태도가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모든 것이다 태도가 넘어 여러분들 뭐죠 진지하지 않은 겁니다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가 본인이 잘났습니까 동아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게 뭐가 대단합니까 석살했습니까 박살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건방지가 처음부터 뭡니까 딱 치고 그냥 부정성 없다 말이 되냐 이야기야 내가 그분들한테 참 실망했던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태도가 좀 진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실해야 되고 이게 진짜 맞냐 다른 사람 이야기에는 무슨 일리가 있는 게 없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집권을 해야 그래야 실수나 실책을 줄일 거 아닙니까 자세가 불량한 겁니다 태도가 그런데 attitude is everything이지 않습니까 태도가 전부지 않습니까 셋째 정치적 욕심이 있다 사심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장들이 그냥 왜곡되는 겁니다 넷째 본인의 전공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아는 척한다 다섯째 전문가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전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김대호 씨 지난번 정치인문 실패를 이번에 만회하고 싶은가 그럼 실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조잡스럽게 현재 뜨거운 사회 문제에 편성하는 것인가 이 스피릿 자스티스 님이 지적한 내용이 이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의 공통등 특징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밑에 김 대호 씨의 여러분들 그 억지 주장을 반영하는 것 중에서 이 최영해 님은 서울공대 출신이 선거 결과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 보면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좌우가 똑같이 일자는 데칼코마니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빼고 더한 것을 똑같은 퍼센트로 숫자를 조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건 모르세요 서울대 뒷문으로 나오신 거 맞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김대호 씨도 참 좀 정신 좀 체리기 바랍니다 사실이 다 밝혀져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러면 그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는지 데칼코마니 모양만 보더라도 그게 정상선거가 아닌 게 명확한데 그게 어떻게 진주고등학교 나오고 서울공대 나온 사람이 주장할 거냐 아무리 학생운동한다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어떻게 지금 펼치냐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뭐 부를까 3년 6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성 없다는 그런 주장이 김대호 씨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하게 발목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최영혜님이 무슨 개인적 사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사심이 있으면 어떤 의사결정이나 의견이나 주장이 털어질 때가 많죠 이 김대호 씨 주장한 거 보시기와 투표함 바꾸치기는 당신들의 가설입니다 현재 물정은 이상하다고 주장한 투표지 약관뿐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가설이 투표함 바꾸치기 신적인 능력을 갖춘 집단이 이상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바보지를 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투표함 바꾸치기는 100% 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으니까 개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함 속에 실물 투표지 개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투표함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맞춰서 투표지 개수를 맞춰서 집어넣은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지난 지방선거에 재검표를 했던 안산시장선거에서도 그냥 넘어갔지만 안산시장선거에서도 투표함 갈아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한번 다뤘는데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바보천치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냐 투표함 바꾸치기가 가설이다 수백 명의 여러분들 대부분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들이 다 목격한 거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다 목격한 거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선관위 여러분 지역 선관위 사람들이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실물 투표지를 다 갈아치우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왜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투표함을 갈아치우기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정치하겠다는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야기 이진호님이 이제 표심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호 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심을 모른다 왜 유독 4.15 총선 때만 확률과 통계를 거스르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대호 소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4.15 총선 같은 일정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야겠죠 정말 순진하십니다 통계란 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먼저 변칙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변칙이 발생한 것뿐만 아니고 제야 전문가는 과학적 변칙 이상으로 그냥 쇠기를 박았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공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선거구마다 그게 여러분 가장 뼈아플 겁니다 여기 공병호가 여러분 이번에 연휴에 주말마다 선관위 너희들은 선거범죄자들이다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에 사전투표를 죄다 조작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책을 쓰더라도 책에 대해서 판매 가처분 신증도 할 수 없고 공병호 되고 뭡니까 입 닥치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숫자 때문입니다 숫자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진짜 이 숫자 조작 등을 그 양반들이 다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양반이 입 닥치도록 비나이다 이것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표심이라는 것이 감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감 표심 표심을 어떻게 믿냐 인간의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로가 다르고 조금 전에 다르고 지금이 다른데 숫자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기분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숫자는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진호님 또 이야기입니다 표심이라고요 수천만 정도의 사람들이 각 사전투표 당일투표를 하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요 차라리 확률과 통계는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내가 여러분들 하태경이 지금 부산 해운대구를 떠나가지고 서울의 여러분들 아마 출마를 할 모양입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선관위한테 요구를 하려고 해요 하태경이 좀 당선시켜줘라 하태경만 별도로 너 그런 당선시켜주는 힘이 있잖아 어이 선관이 너희들은 더불당 사람들은 항상 당선시켜주니까 이번에 하태경이 서울에 여러분들 선거구에 공천 받으면 하태경이 당선시켜줘라 조작값 한 25%만 넣어주면 하태경이 당선될 거 아니야 25%가 갈 것 없고 한 15% 이어줘도 하태경이 무난히 당선될 겁니다 선관이 하태경 이번에 하태경이 한 개 좀 보호해라 하태경이 얼마나 선관위 대변인처럼 선관위 입장을 변화하는데 열혈 분자였냐 하태경이 서울에 와서 여러분들 선거에 보면 부산에도 표를 어마어마하게 도덕질 당했지만 서울에서는 훨씬 심하게 도덕질 당하겠죠 그때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 하태경이 뭐 할 건가 하니까 그때도 선관이 대변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태경이 여러분 선거구 결정되면 내놓고서 여러분들 선관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선관이 하태경이면 도와줘라 이준석이도 도와주고 조작값 15% 정도 넣어주면 그냥 당선된다 15% 필요 없어. 서울에는 한 10%만 여러분들 그냥 더해주면 그냥 당선될 거다 이 초그레지아 님이 예전에 여기 와서 댓글 쓰시는 분 중에 당일투표 사전투표 득표를 괴리에 대해서 표본 100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것 보세요. 차이가 나죠? 하는 걸 보고 기절초풍한 적이 탑니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슬픈 현주소란 제목으로 그걸 박제해 놨습니다 박제만 하지 말고 좀 공개해 주면 되겠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모집단으로 추출된 모든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선거는 표본의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후보의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는 같거나 일치해야 된다 이런 너무나 간단 명료한 과학을 그냥 깔아뭉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어떻게 참 여기 또 주세열 님이 표심과 통계학자의 통계적 차이라고 이게 뭔 헛소리인가 당신이 말하는 그 표심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건가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건가 당신 통밥 속에 있는 건가 당신의 경험 속에 있는 것인가 직간접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옳단 말인가 그게 넓은 의미에서의 통계 속에 있는 게 아니면 어디 있단 말인가 정말 이 수준의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그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것을 현장에 있는 자기 같은 사람들은 다 표심으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전지전능한 모양입니다 알았는데 뭘 그거가 떠드냐 이렇게 하니까 주세열 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표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 네 뱃속에 있는 거냐 네 가슴 속에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표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표심을 알기 위해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통계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또 주세열 님이 김대호 씨 역시 디테일로 들어오니까 허점이 노출되는구만요 역시 디테일은 피하는 게 낫지 아무렴 통밥으로 대충 건너집기가 자네 주묵 게 아닌가 그건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참 수량적 분석이라든지 수리적 분석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것이 참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안철수 씨가 한참 정치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때 그때 이제 잠시 머리를 쉬기 위해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가서 한 몇 달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마치고 들어왔는데 신문에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미국 가서 뭘 배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 가니까 모든 것을 다 숫자로 그냥 다 드러내더군요 수량화된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인상적이었던 것 다 수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굉장히 인상시키게 받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다 감으로 하는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범죄 흔적입니다 김대호 소장은 지금 범죄 현장 검증과 범죄 흔적 감식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현장에서 범인이 남겨둔 찌꺼리 흔적을 지금 역으로 더듬더듬 어렵게 추정해 올라가는 중입니다 강제 수사권도 없이 말입니다 그 흔적이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반영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양이 어떻게 되든 범죄 흔적이 분명하면 범죄는 증거된 것입니다 증명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몇 개 선거구 봉투 분량이란 비정상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대통령 선거가 연기 취소됐습니다 우리한테는 현장 검증 수준을 요구하지 말라 그건 통상 범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공권력이 범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상황에서 보통은 범죄인이 범죄를 인정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지배할 정도로 선거 데이터 분석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가장 확실한 범죄 증거물이 바로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라는 선거 데이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아주 콘크리트 확고한 증거물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에 있는 남조선 선관위의 선거 조작범 선거 사기범들이 메인 서버나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서 여러분 최종 결과물 최종 결과물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바로 선거 데이터 후보가 받은 득표 선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뭔가 하니까 가장 강력한 범죄 증거물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 방송을 아마 모니터를 할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공 박사가 부러짓고 있는 선거 데이터 조작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서 뭡니까 2017년부터 발표해 온 것을 그냥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까발리긴 것을 가장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문과 출신들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대한 발견인지 얼마나 결정적인 발견인지 그것이 얼마나 스모킹건에 해당하는지는 본인들이 알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정규제가 여러분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조갑지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김대호가 뭡니까 그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있었니 없었니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고 한국 사회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밝혀낼 수 있는 문제는 그건 한국 사람들이 결정할 거고 못하면 뭡니까 자신들하고 자식들이 그냥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주 세열림이 이제 김대호 씨가 몇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표함 바꾸치기 흔적이 뭔 양을 거론하는 것이지 하지만 굳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김대호는 인천 송도 이동 제6투표소 아파트촌입니다 한 곳 투표소의 총 투표지 1700장 가운데 무려 1000장 과반수 이상의 1장기 투표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 고는 있나 무식과 통밥으로 세상사가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김대호 씨는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용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김대호가 서울에 국민의힘 후보로 여러분들 당첨대가 가서 선거운동하게 되면 내가 늘 양해할 것 같습니다 야 니 어떻게 그냥 그렇게 철없이 3년 3개월이 지났는데 부정선거 없다고 이렇게 떠들고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그렇게 짓걸어놨냐 그냥 입을 좀 다물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냥 국힘당에 대한 눈치 보는 애들 많잖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모른다고 그냥 결과와 실물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전자개폭이라는 형식 때문에 안전장치 하나로 도입한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미지 파일 보존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다 이런 보존이 된 겁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다섯 번 재검 표시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이미지 파일 원본과 재검 표시 나온 투표자의 대조작업입니다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다가 법원이 요구하니 나중에 마주모 제출했는데 나중에 우리 변호사의 추궁에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고 선관위가 고백했습니다 김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이미지 파일은 일종의 실물이라고 볼 수 있고 재개표장 투표지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둘을 대조하는 작업이야말로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한 결정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나중에 사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도 선관위는 줄기차게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대법원이다 그러나 원본 제출을 강제하지 않았다 즉 대법원은 이런 사본 제출을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의도를 노출한 것이다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더러운 협착이 여기에 드러난다 여러분들 이게 주 세열림을 비롯해 가지고 김대호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글들이 훨씬 더 긴데 그 글들이 여러분 그야말로 다 선거 부정 문제를 애통해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적인 시각을 너무나 잘 드러내기 때문에 제가 그 일부 가운데 그걸 소개한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